자, 다닐 수상 NF2 단양으로 시작합니다 과자 안 먹어? 단백질 중요하지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괜찮아 렛츠고, 드디어 개최릿합니다. 탑승. 오, 간다. 한도가 있었어요? 내가 이럴 때 알았어. 한도가 있었어요. 그거 네가 알바해서 보러 와라. 잘했어. 원래 이게 원래? 도착했다. 좋아. 하나만 더하네. 되게 써네. 일단 한 통 살까요? 12개. 짱깅. 이건 뭐 참지. 이렇게 쓴다고 몇만 원 다 쓰겠네. 왜? 어디예요? 우린 식당이 왔는데? 저희 가고 있어요. 이게 시장 바이브지.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저희 N.I.P.N이라고. N.I.P.N이라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받았어? 네. 뭐 주셨어요. 뭐?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좋은 사람이 많다. 쏘가리멘 탕집이 여기야? 맛있겠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와. 렛츠고. 렛츠고. 오. 맛집인가 봐. 아이고. 너무 무겁잖아. 저 여기서. 그러니까 떡갈비 시킬까요? 떡갈비가 맛있어 보이긴 해. 네. 일단 매운탕 시켜야지. 12만 원. 4인. 4인분. 4인분. 4인분으로 2개 시켜야 된 거야. 정말? 시키자. 지금 보니까 다 얼마 썼어? 11만 원 우리. 총? 우리 12만 원 썼어? 어. 아까 거기서 12만 원 썼어. 네? 12만 원. 맛있었네. 생각보다 우리 도안이. 저희가 3일 동안 총 몇 끼 먹어요? 만들어 먹는 건? 4끼. 그럼 시켜 먹는 건 몇 개예요? 한 한 끼, 두 끼? 남은 게? 근데 아침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뭐 시리아도 샀더만. 맞아요. 시리아 샀어요. 야 그냥 여유롭게 시키자. 떡갈비 하나하나 하고. 하나하나 하고. 나 더덕구이 먹고 싶어. 나는 회도 먹어보고 싶어. 회는 너무 비싸. 야 잠깐만. 도리뱅뱅이 그거지? 이거 이렇게. 그럼 도리뱅뱅이가 뭐예요? 도리뱅뱅이 뭐지? 생선 아니야 생선? 도리뱅뱅이. 생선 이렇게. 또로록 이렇게. 맛있는데? 저 맨 위에 있는 메뉴를 봐봐. 더덕구이도 나오고 도리뱅뱅도 나오고 매운탕도 다 나온다니까. 그러네. 그걸 시켜야지. 소가리 회 저거요? 어. 밑에 다 나오는데. 아 그러네. 야 소가리 회를 시켜야 되네. 근데 저거 너무 20만 원. 근데 회까지 나오는데 밑에 네 개가 다 먹고 먹는 거잖아. 시키는 거잖아. 양이 얼마나. 똑같이 나오겠지 뭐. 안 나와. 한 번 물어봐. 여쭤봅시다 그러면. 버튼이 없네. 버튼이 없네. 이모! 이모!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원래 이모 이렇게 하는 거야. 2kg 외 얼마? 20만 원. 여기 이거. 저희 혹시. 소가리 회 하나. 저거 하나 시키면 다 먹을만 해요. 어느 정도는? 2kg으로 하세요. 8분이서 드세요. 2kg으로 하자 그냥. 2kg 하자 그냥. 그럼 40만 원. 그럼 40만 원. 그럼 40만 원. 그럼 저희 소가리 매운탕 2인으로 2개랑. 그리고 떡갈비 한 개. 한 개. 좀 정식 하나. 와 맞다. 와. 네.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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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요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습니다 물고기 머리 맛있어요? 물고기는 머리가 제일 맛있는 거 같네요 그럼 살이 없잖아요 아 근데 그 골살이 있잖아 골살 골살 맞아 골살 골살이 쪼깃쪼깃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되게 적은 양인데 그것을 많이 그거 하죠 물고기 눈도 먹는 사람 있는데 맞아요 눈이 그게 김기압 건강에 좋은데 김기압 나 먹어 진짜 많이 나이스 베어 그리즈 형님이 맨날 눈알만 먹어 눈알부터 먹어 진짜 아 그래? 제일 안에 많이 들어있다고 영양분이 영양분이 와 지금 국물이 제일 맛있어 오개 아 맛있는데 아니야 ter Q. 이 집은 적겠죠? 집이 좋아야 되는거다. 힘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방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프레스 뭐 재밌는 거 뭐. 프라락이 22.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뭐 이런 거. 캐치볼 캐치볼! 배드민턴, 배드민턴 오 뭐야 저기서 낚시하면 되겠네 와 왜 이렇게 좋아? 좋은데야? 와 좋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와 좋아 와 이거 3일 좋네 2박 3일 좋은데? 뭐야? 위에 뭐 있어? 저기서 낚시하면 되겠네 낚시대 이거 들어줘잖아 너무 뭐 있는지 루어 낚시다 잘 잡힐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돼요? 지원들이 아예 새 건데 줘봐 오케이 희승은 기절했다 이거 줄 어떻게 빼? 그냥 빼면 돼? 응 해줄게 아 저게 루어 좀 감아봐 근데 이 정도 크기일텐데 물고기들이 다 근데 이 루어가 제일 저기서 적합한 루어야 아 진짜요? 떠다니는 거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이게 뭔데요 이거? 내가 보기엔 저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는데 진짜 이거? 아니 너 지금 달아놓은 거 그거 뭐? 일단 이걸 해보고 나머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해줘 이거 다 챙겨가자 아 냄비가 너무 조그만데? 망했는데 오 역시 믿고 있었다고 그래 이 정도는 있어야지 무슨 밝아지 생긴 거야? 양파 실험보관 아닌 거야? 양파 실험보관 아닌 거야? 실험보관이죠? 감자도 실험보관이었지? 정리 능력 좋아 감자 깎기 있나? 감자 깎이가 아 진짜 감자 칼로 깎으면 나는 그럼 바지부터 편한 걸로 갈아입고 온다 다른 거 이거 가져가 바로 조금만 가져 봐봐 이거 챙겨갈래? 물속 버리는 거야? 어 어 뭐야? 저거 챙길래요 다쓰기 있겠다 오 신발 땡큐얼 갔다 올게 많이 잡아와라 아 근데 기대된다 지금 우리 딱 가는 위치가 너무 좋아 무대 없는 나라들이 이 얼마나 외로운가 야 여기가 이제 내 3일 동안 내 집이다 이 밤 따라 길어지는 야 이거 목이 엄청 걸리겠다 이거 깊이지 있어 형 야 난 목이한테 지지 않아 가자 우와 소금쟁이 아 차가워 차갑다고? 네 논다 이거 깊은 데 가야겠다 이거 조금 깊숙이 가야겠다 하하 너무 넘어지면 내셨는데 이거 제이크 형 어? 물고기 있어요 야 이거 감 있다 나 감 왔어 아 이거 못 갈 거 같은데 야 저거 있는 거 같아 물고기 야 정원이는? 갔어 왜? 저 더 못 들어가요 전 도시 서민의 삶을 택하겠습니다 야 저기 있어 야 새가 계속 뭐 먹고 있어 나 저쪽 가서 해볼게 그럼 깊이 가야 되는데 이거 좀 깊이 가야 돼? 응 아 근데 이장화로 안 되겠는데? 송사로 가서 야 물고기 송사리 있다 송사리 어디 가서 던져야 되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건 택도 없을 거 같은데 야 성훈아 어? 여기 지금 만태 물고기가 이게 돌들 사이에 있대 엄청 많네 뭐가 다 송사리인가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잡히긴 잡힐려나 이거?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는지 아세요? 이거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는지 아세요? 이거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는지 아세요? 그냥 던지면 되나? 그냥 던지면 되나? 오! 아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돌에 걸린 거 같은데? 망했다 돌에 걸렸다 망했다 돌에 걸렸다 아 저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 몰라 다 던졌어 아 나 다 들어갈래 그냥 좀 더... 니키야 잡았을... 뭐 어떻게 못하겠어? 아니 물고기를 안 봤어요 물고기 있어요 여기? 없죠?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핸들아 야 나 도와줘 어? 도와줘 잡았어? 아니 서은이 형 잡았어요? 아니 뭐야 이거? 돌에 걸렸어 어? 돌에 걸렸어 돌에 걸렸을지 20분째 아무도 야 왜 거기로 갔어 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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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못 빼겠어 어떻게 빼냐? 봐봐 어디 있어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물이 깊어 여기 나 다져졌던 바지 너 이거 들어봐 뭐부터 해야 되지? 맞다 감자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맞다 감자 물이 너무 빨리 걸렸다 물이 너무 빨리 걸렸다 감자예요? 감자 깎이가 없어 나 감자 왜 이렇게 작아요? 엄청 작네 카레 내가 태어나서 먹어 본 것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카레를 만들어 줄게 웃기고 있네 기대할게요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 저 열 개 종류의 카레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노렸네 저 김부카 먹어볼래요? 아까 형들이 사온 거 응 나 하나 갖다 주라 이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형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다 했어요? 미안하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도와줄 거 없냐고요 다 했어 진짜로? 너무 좋은데요? 미쳤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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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설국열차 한창 유행했때 이거 많이 먹었네 이거 한 판 하고 그 낚시하는 애들을 보러 가요. 어, 그래요. 에지 까잇! 오, 뭐야, 뭐야, 뭐야. 그게 뭐야. 이거 아이템 어떻게 써요? 이거, 이거. 에지 까잇! 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 안 돼. 노! 와, 맞혔다. 이걸 맞히네. 노! 안 돼! 빨리 가x3 빨리 가x3 빨리 가x3 아, 끝이 보인다. 아, 끝이 보인다. 진짜 늦게 나갔어요. 미안해. 빨리 좀 해봐라. 아, 끝이 보인다. 아, 끝이 보인다. 아, 끝이 보인다. 여보세요. 어머니, 감자... 아, 지금 삶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끓는 물, 물 정도 하면 돼. 아, 끝이 보인다. 어? 아직 쓸고 넣어야 돼? 아직 안 넣었어. 아직 안 넣었어. 완전 조그만 거여서 절반만 썰으면 될 것 같은데? 완전 조그만 애기 감자. 아, 끝이 보인다. siz이 이 정도 많은 건지 모르겠네. 이게, 양이 애초에 그 뭐냐... 14인분 기준으로 잘 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카레가 내 양이 진짜 제일 그런 거 같지? 엄마가 말하는 한 축구라는 게 이 한 팩만 하는 거지? 아, 진짜 양이 감이 안 나 진짜 엄마가 된 기분 애 6 키우는 엄마 된 기분 엄마는 나 혼자밖에 없었지 아니, 나는 지금 에이 잘 돼, 잘 돼야 되는데 어머! 우와! 우와! 싫어요? 낙지하러 가보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밖에 좀 나갔다 가야겠다 막 고양이 막 고양이 응, 도망갔어 호호 호호 형 지금 완전 인더숲 재질이에요 어? 완전 인더숲 재질이에요 인더숲 하는 거 같아 뭐요? 나 bede 목이 뜯길 수도 있으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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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옆에 좀 끼겠습니다 같이 일게? 네 나도 여기 있어, 좋아 와, 이런 데 오니까 내가 생전 안 읽던 책을 다 읽게 되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쯤은 무조건 있겠지? 이런 데에서 한번 해볼까 뭐? 오! 오! 설마 절대 안 잡힐 것 같은 예감이죠? 저거 어떻게 들어가셨지? 아, 그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지금 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리키야 네 좀 잡혀? 아니요 물건이 있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어 우와, 씨 야, 이거 가져왔다, 이거 야, 방법을 알았어 어떻게 하는데 야, 이거 천천히 끌어당겨야 된대 야, 이거 천천히 끌어당겨야 된대 이거 이렇게 던지면 돼? 어 이대로 던져? 어 아, 감 잡았다 아, 감 잡았다 어? 잡았어? 아니, 감을 잡았어 아이씨 아이씨 희생윤! 잡혔어? 잡혔어? 한 5마리 잡았어요 어? 한 5마리 잡았어 진짜로? 네 어딨어? 풀어놨어요 그래 아, 근데 물고기는 많은 것 같은데 원래 민물낚시 이거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잘해야 돼 너무 어려워요 아이씨 야, 제이크 이거 어떡해 꼬였어 돌에 걸렸어 어, 빠졌다 하 벌써 약간 어두워, 어두워졌다 예, you're ready? 예, I'm ready 양만이 이거를 저기, 저기 갖고 가자 아니면 저기 형, 근데 진짜 한 번 가잖아요? 돌아올 수 없어 왜? 힘들어, 가면 아니, 이거를 갖고 가자 힘들어, 한 번 갈 때 그냥 제대로 가야 돼 오케이, 레츠 가이 아, 저 힘든데 가자 나 준비 됐어 아, 이거 발보다 너무 아파 아, 이거 못 할 것 같아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되게 안 간 것 같은데 이거 한 10분만 하고 안 되면 갈래요? 그래 이거 마지막 그냥 로어로 한 사람도 있다는데 잡은 사람도 그래서 그 양이 너무 귀엽다 던져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형 지금 여기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펜션 저 사장님 같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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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야 한국 춤 뽑아 봐 얘들아. 너희가 보내고 뺏겨버렸다. 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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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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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벗지어. 애인이 아프게 됐어!